아 아 울 사람이 왔네 아 울 사람이 왔네 뭐 왜 이래지 아 흥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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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렬 주세요 아우 멤버가 벌써 나갈 수면은 저쪽입니다 벌써부터 수면이 막혀 빨리 내려와요 수면 승자들이 지금 쭉 모인 거네 선민씨가 시즌3에 준우승이죠 네 제가 준우승했습니다 지금 그랜드파이널이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오실 줄은 알았는데 이 다음부터가 궁금하네 어 0승이 깔끔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진짜 6승 1등이야? 제 상대를 이준석씨로 정하겠습니다 폐고되면 우리 전부가 살 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왜 그래 준우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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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이 쌍둥이처럼 입었어 옷을 처음에도 우리 교연 얘기 들었는데 시즌1부터 닮았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떨어뜨렸잖아 처음에 지금 꿀찌를 만들자는 거예요 저희는 유현아 포커 플레이어 아니 신만 대지마 신만 대지마 아니 신이 아니라 포커 플레이어 1,2,4 6,8,9 동은 여자예요 아니요 드디어 여자 왔다 아유 상큼해 오 이렇게 남자밖에 없어요 시즌1에서 홍진호를 결승전에서 이기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정문이가 내 편이 아니었구나 근데 아니에요 여자 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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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아니 나는 왜 뵙고 싶었어요 아니 되게 그 상큼하시고 그러니까 아유 좋네요 나 나왔을 때도 좀 그렇게 해봐 아유 그럼요 아유 상큼해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바꿔줘 너는 처음부터 생각이 나를 보내겠다고 상정을 하고서 지금 사일런스하겠습니다 평범함이 불어마함을 이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네요 시즌3에 3위 아 진짜 여기에 맨날 공진단 들고 있는 거 혼자 왔잖아 이거 뭘 여기 자기들 맞았네 이거 좋아서 이거 도킹 테스트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됐어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럴 때 좀 머리 맑아지는 침이야 이거? 그냥 머리 아플 때 맞는 이거 아 이거 살이 아니야 잠깐 다음 라운드에서부터 이런 거 다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거 아유 윤선 씨 전 지금 파랑이 필요합니다 싫어 싫어하지 마 제발 내가 진짜 못 나 미안해요 잠깐 은견에게는 어떤 명분이 있는데 센 분 왔다 센 분 야 너 그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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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는 혀 없는 거 하하하하 혀 없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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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워워 S아 문 다시 보겠습니다 스물에서 두 개 해서 우린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형님 한 바퀴만 도와주세요 아, 오랜만이야. 아, 잘 좀 했고. 한화, 한화. 멘붕이 왔어요. 빨리 갔잖아요 어차피. 아니 어차피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첫 판에 배신할 수인가 그래. 내가 왜 한 피 좀 또 요한이 옆에 섰네. 민절이가 여기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흥분 많이 시킨 요한이 옆에 섰네. 굉장히 부담스럽네. 지금 우리 12명이야 지금? 한 명 더 나왔어요.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누가, 누가. 누구였지? 아, 중복이네. 어? 아하하하. 나도 정보가 없지? 네가 나한테 아무 정보도 안 주잖아. 아까 좀 드릴게요. 그럼 응원하지 마세요. 어느 것을 뻥치지 마. 아, 제가 껴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런 캐릭터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느끼실 수 있어. 아, 진짜? 어떤데? 느껴보시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다 왔잖아요. 이야, 다 왔네.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인 김에 누가 우승을 하든 누가 떨어지든 제작진한테 가넷이라도 많이 뺏읍시다. 아유. 누가 우승을 하든 우리가 시즌 1, 2땐 그 짓을 못 했어. 그럴, 상민 씨 말이야. 가넷 그냥 자기 것 다 맞춰놓고 좋은 아이템 다 사놓고 언행불일치가 되는 게 요즘은 사회 문제야, 이 사람아.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에 역대 최대 가넷이 얼마나 쏟아질지 상민이 형이 의견에 동의하는 게 오늘 제작진들이 마지막 결승전에 와, 이렇게 열쇠에서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럼 라고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시즌 1 때 상금 얼마였어요? 7,800. 시즌 2 때 6,200. 썰에 6,000. 죄송해요. 염장하시네. 자, 2억 2, 3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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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또 팀이었습니다. 갑시다.